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이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교총은 성명에서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을 할 때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한다며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할 것을 회원교단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의 집합을 금지하고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인터콥은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열방센터 집합 금지 및 폐쇄 명령 처분, 효력 정지,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한 상태입니다. 인터콥은 지난 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11일에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에 협력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.